아들필 이씨 대감? 대감 어딨어? 여보세요? 어디야? 밖에 좀 나왔어 바람 좀 쐬러 왜? 어디 갔지? 날도 좋고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놀러 나왔지 뭐 왜 혼자 놀러 나갔어? 빨리 와 알았어 금방 들어갈게 백걸음 아니야 백걸음만 왔어 백걸음 빨리 와 백 99 98 오 잠시 좀 죽으려고 사람 어디 없나 결혼 나는 너가 엄청 싫어 잠시 나가고 싶겠다 일이 많을까 너무 복지 못할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 왜 안 들어와? 들어가려고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우리 뭐야? 아 그때 프리지아 받고 싶다고 그랬잖아. 이거 얼마 마치인 줄 알아? 진짜로? 그럼. 꽃값이 왜 이렇게 몰랐어? 그게 아니라 프리지아가 엄청 비싸대. 진짜? 응. 아니 원래.. 뭐 비싼 걸 샀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갖고 싶다고 그랬어? 아니 진영이가 프리지아 갖고 싶다고 그랬잖아. 아니 내가 프리지아는 갖고 싶지. 근데 프리지아 이거 한 송이만 줘도 돼. 왜 쓸데없이 돈을 썼어? 좋긴 좋은데. 좋긴 좋은데 왜 돈을 썼니. 왜 돈을 썼어? 아니 뭐 이 정도야 뭐. 마카오 갔을 때 300일 때 진영이가 저한테 노래 해줬잖아요. 너무 감동받고 너무 많이 놀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고맙다라는 그런 표시를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진영이가 저번에 프리지아 좋아한다고 해서 선물해주고 싶어서. 아니 나가면은 노란색 다른 선물 기다리고 있어. 차? 무슨 뭐 차? 차 사달라고? 아 됐어 그러지 마. 난 차 있단 말이야. 오빠 돈이 어딨냐? 하지 마. 그렇지 마. 그런 거 하지 마라. 아니야 그거. 내 돈으로 살게. 진짜. 사실 진짜 차 샀어. 사실 진짜 차 샀어. 차? 차? 어? 노란색 차.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응. 노란 차를 샀다고요? 누구로? 고맙다른다. 고맙다른다. 고맙다른다.